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복교회를 단임하는 소진우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 존귀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붙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느 인물에게 존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흔치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그는 모든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들아 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열한기 하에 가보면 우리가 또 잘 아는 순애녀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귀한 여인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쓰는 귀한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참 시한하게 하나님께나 붙여야 될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붙여졌습니다 얼핏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일 존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인물들에게 붙여져 있을까 그럼 그들이 하나님처럼 존귀하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존귀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된 것은 그들이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정치 쪽에 예수 믿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어느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예계 쪽에 직장인들 중에도 또 우리 학생들 중에도 예수 믿는 분들 여러 곳의 여러 분야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 보여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문점을 갖고 있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인물을 등장시켜 본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함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직장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같이 직장 생활하는 분은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도 받아 오신 분이 저를 보고 이래요 아이고 복사님 나는 얘가 얘가 누구냐면 자기를 전도해온 우리 집사예요 나는 얘가 교회 다닌다는 거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우리 그 집사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지를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을 하더래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자랑하는 때는 그 우리 집사님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 받아 온 분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나는 얘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웃었다니까요 네가 교회 다녀? 이랬다는 거예요 약간 비꼬는 듯한 말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오 얘 삶이 옛날하고는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볼 때에 예수 밖에 있을 때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쪽에서 일을 하든 연예계 쪽에서 일을 하든 공무원 쪽에서 일을 하든 정치 쪽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것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하여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입으로만 믿지 맙시다 말로만 믿지 맙시다 시간만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 믿은 시간만큼이나 세월만큼이나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남에게 말한 것만큼이나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죠 오늘 나는 진정 예수님의 사람인지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고 있는지 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뭔가 좀 본받을 부분이 있도록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시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존귀함이 거룩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정돈된 모습으로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메세지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